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연희야 이제 너 혼자 해 혼자 혼자 늦춰 성운아 다 도와줘야겠냐 다 도와 야 다시 하면 안돼 다시는 안된다니깐 재원이가 좀 가르쳐줘 다시 연희야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자유무선 이제 그만 자유무선 안돼 잘못은 안돼 형 몬스터까지 잡았는데 너는 몬스터 안 잡냐 자유무선 한다고 몬스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맞지 엄마 좀 도와줘 그러니까 재원이 연희가 통과할 수 있게 연희가 혼자 해야지 아 조금만 도와줄 수도 있지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연희야 넌 아직 아직도 탈리가 연희야 에이 형은 탈리 선물받아서 엄청 변신했거든 별도 받고 탈리 옷도 받고 이랬수 있니깐 그러니까 연희야 탈리가 변신하게 해야지 오늘날 모험해야 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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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가 선물 받으려면 이게 연희야 이거 받고 싶지 그럼 이 선물 받아야 탈리가 탈리가 더 결실하지 네 하니까 연희야 재원이가 한번만 가르쳐줘 왜 내가 좀 시간 빠졌고 연희야 그만해봐 연희야 지금 놀지마 너가 해야지 이건 뭔지 모르잖아 가장 큰거는 연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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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듣었냐 말이 없네 내가 잘못했 연희한테 잘못했을텐데 미안하라고 했을땐 죄송하라고 연희야 이렇게 하지말라니까 이렇게 하지마 연희야 형이 시험 보여준다니깐 연희야 만약 연희야 형이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돼 가장 작은건 여기 여기 시험이 없잖아 다른걸 골라 연희야 잘못은 안돼 잘못을 이제 하기 금지 연희야 이제 한번만 연희야 가장 작은건 가장 작은건 짠 그리고 가장 큰건 실링이잖아 이렇게 해야되잖아 이제 너의 바튼 연희야 똑같이 하지마 다는거니깐 다는거니깐 이거 누르지마 연희야 그렇게 하지말고 연희야 골라라고 정답을 연희야 연희야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한솔로 해 연희야 연희야 가장 큰건 뭐야 꼬깨 야 숫자에서 큰거를 연희야 쉬고 말고 다는거 뭘 할까 연희야 그만해 차고 청와를 한번해봐 연희야 lets 치워라고 청와를 한번 해봐 연희야 그만해봐 청와를 한번 해봐 성 awful 연희야 그만해봐 손AND 치워라고 확인하라고 청와를 해봐